우수고 야 advocacy 저희 바뀐 리마스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단이 랭크.. 이게 있는데 프론티어리그? 2017년 시즌1 처음부터 되는건데 이제 티어가 다 나와요 티어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LATUNE으로 들어갔을때 어? 와.. 1차 himself 오.. 벌써 하고 있네 일장이 어? 아니 맵은 어떻게 돼 자동매치? 그러게 그것도 좀 신기하다 1대1 글로벌 그 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다 있네 어 1대1 글로벌 그니까 뭐든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한번 나가봐서 보면은 맵 선택하는 게 있는데 아 맵 선택하는 게 있네 아 여기서 선택해서 여기서 선택해서 파이썬 서킷 아 카디아 2도 있다 여기서만 해야지 점수하는 거네 할만한 거 서킷 파이썬 아니 서킷 투원 끝 와 씨 솔직히 막말로 토스가 안드로메다 고를 리는 없거든 아니 그러면은 이거야? 내가 프로토스를 고르고 이렇게 딱 하는 거네? 어 너 함 해봐 해봐 오케이 잠시만 이거 그러고 투원을 딱 골랐어 오케이 해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떻게 접혀? 잡고 있잖아 오오오오오오 야 씨 뭐야 저 밑에 뭐야 어 35분 걸릴 것 같다는데 어디요? 아 35초네 맞지? 어 35초 아니 세컨드를 지금 35분이라고 읽었다고? 아말로 뭐하냐 오오오오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형님 이게 해상도가 바뀌었네요 떼어 원래 풀화면이 저렇게 안 뜨거든요 인스타그라eed 부터 하면 어 그러네 그러네 지금 뜨잖아 야 내가 원래 이게 오버워치 해상도로 해 놨는데 이게 지금 풀화면으로 뜨잖아요 음 그리고 프로필 한 번 눌러볼게 오 프로필 누를 때 원래 더블 클릭으로 누르잖아 F5 눌러보라고? 아 이건 Fors体 다 admira 옛날 해상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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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스퍼? 메세지 긴말 긴말 아 그러네 아니 그럼 프로필은 못 봐? 테러 보여져 있다 어디? 이혜준이다 찰구 형님 아냐? 이건 못 봐? 리포트 유저 어? 왜 신고를 해? 리포트 유저가 신고해? 리포트 유저가 신고해요? 리포트 신고하냐? 리포트하자 이러잖아 롤아있대 리포트하자 리포트 리포트 신고하냐고? 그래? 진짜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봐? 프로필? 설마 이거 스캔 살 수 있나? 그런가보네 스캔 살 수 있으면 대박 어 이제 한다 매치 시작된다 어 와 야 X나시개 야 크러쉬 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오 C 뭐야 시작한거야? 어 사운드 켜 어 사운드 켜봐 오 C 야 크러쉬 뭐야 아니 근데 나 궁금한데 창모드는 안 돼? 이거? 리마스터? 옛날 화면이네 이게 지금 화면 아니 이거 창모드는 안 되나요? 알트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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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지 창모드 되네 오 근데 창모드 되네 오 창모드 되네 어 근데 이거 김만른 무시 어떻게 해요? D&D 올 이제 안 먹겠는데? 야 근데 실제로 하니까 더 좋은데? 아니 이거 결승전도 리마스터로 할 수 있겠네 왜냐면 이거 선수가 1.16으로 해도 5.1을 리마스터를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 모드로 돌아가면 F5 누르면 옛날 모드 옛날 그래픽 그 다음에 F5 누르면 지금 리마스터 그래픽으로 바꿔야 돼 아니 근데 이거 선수가 1.16으로 해도 5.1을 리마스터를 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F5 누르면 지금 리마스터 그래픽으로 바꿔야 돼 김만른 무시를 BUSY 설정해준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마우스 이거 어떻게 해버려? 야 근데 한국어로도 할 수 있대? 게임 가면 아 진짜? 영어 말고 야 근데 이거 보니까 이번에 한글 한글 아 그러니까 옛날 그래픽이 너무 쓰레기인데? 이거 하다가 옛날 그래픽 보니까 자 일단 옵션 가서 어 스피드 어 이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어 게임? 이걸 말하는 건가? 아니 머리 마우스 지금 잉글리시인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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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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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게 클릭 안 돼 코리아 왜 안 돼? 아 이거 퍼즈 걸린 상태에서 그런 거 아니야? 어? 근데? 아 나가서 해야 된대 나가서 아 나가서? 어 로비에서 해야 된대 일단 이거는 그럼 영어랑 가보자 로비에서 해야 된대 좀 약간 렉이 아닌가?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뭐야 기본 기존이랑 비교해봤을 때 가능 속도 있잖아 그냥 런처 킨거랑 똑같애 아 진짜로? 어 아 진짜 런처 킨거랑 똑같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까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 이게 실제로 보니까 더 프로그가 귀엽다 어 좋아 야 긴말 테라 하지마 어 야 크러쉬 뭐야 얘 누구야 어 근데 이거 씹힌다 히 씹히나 어 아 이거 부대 지장했는데 9번 누르니까 안 됐어 에이 그거 있어 아까 안 됐어 근데 내가 볼 때 저런 김마룡님들 다 차단 당할걸요 정신 서버되면 어 그러네 아니 그게 차단이 아니라 저거는 위험해 왜냐면 이거는 이제 자기 블리자드 개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런 개정이 차단이 된다고 이건 손해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자기 개정을 아예 이제 못하는거 그치 오버거치나 이런것처럼 개정 자체가 차단 당할 수가 있어 아니 그리고 이거 봐봐 화질 봐봐 이거 와 실화해 야 이거 보다가 1.16만 개쓰레기나 아니 근데 1.16보다 훨씬 재밌는데 진짜로 이거 색깔 바꾸는건 똑같네요 네 야 야 진로 봐봐 존나 잘생겼어 아니 근데 이거 방송에서는 그런것보다 실전 알겠어 어 아니 실제가 훨씬 재밌다 어 괜찮은데 실제는 아니 진짜 다른게임하는거 같애 아씨 아 무대가리 아닌구나 무대가리 아이디가 진짜 먹혔더라고 이미 오 투러브 뒤로 따라가는거 와 근데 이제 농담을 이제 렛줄같은거 없어서 가야되겠어 지금 제가 0승 1v3 쓰는거 아닌데 근데 싱크 맞나요 형님들? 싱크 맞겠지 이 플래시 한번 해봐 네가 그 말 한 10점 부터 아마 안맞으실걸 내가 볼 때 아니 근데 이게 원래 라면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화면이 커졌다라고 해야 되나? 원래 라면 화면이 존나 커졌다 원래 라면 이 화면은 와 개구덱인데 야 이런걸로 어떻게 게임하냐? 와 진짜로? 와 이걸 어떻게 게임하냐? 맞지? 이거 벌써 적은데 미니백도 달라지는데? 어 맞아 맞아 그 약간 뭐라 해야되지 그림자랑 이런게 훨씬 더 아니 근데 홀에서도 홀에서도 미니백도랑 부산에서도 된다는건가? 와 대박이다 아니 형님 확실히 진짜 너무 좋아요 너는 진짜 맘에 들어? 나 진짜 솔직하게 아니 솔직하게 새로운 게임하는거 같아 드라군 어? 아니 시발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키 씹혀 아니 키 씹혀 아니 키 씹혀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못해서 하는게 아니라 키가 씹혀 아니 진짜로 아니 개소리가 아니라 씹힌다고 아니 진짜로 진짜 키 씹혔어 아니 너 그 게임인데도 씹혔던거였어? 아니 너 그 게임인데도 씹혔던거였어? 2주까지 아니 진짜 씹혔어 키 씹혔어 진짜로 아니 근데 응 다들 잘만해라고 하는데 아 진짜요? 내가 바보예요? 어 나 씹힌 던져 왜 나만 씹혔어 아 근데 긴말 차단지는 좀 해야될 아니 이거 로비에서 된대 아니 이거 로비에서 된대 긴말 차단을 어 그런거 아니야? 형님들 긴말 차단 로비에서 되는거 아니에요? 얼굴이 집이었대 야 잘봐봐 이거 반응속도 알아볼려면 얼굴이 집이었대 반응속도 알아볼려면 딱 택결해보면 알아 택결이 아닌거 같은데 택결이 이렇게 아니야? 택결이 이렇게 아니야? 어 왜 소극적으로 해? 아니 너무 멀리 택겨나는거 같은데 이게 탁 탁 이렇게 하는거야 탁 탁 탁 아니 너 왔다갔다니 너무 느린 무조건 많이 받을거 같은데 택 탁 이렇게 해야되는데 뭐가 뭔데? 아니 원해줘 감스 와 근데 나 진짜 톡사arti 잘했다 프로부가 개귀었네 그래픽 진짜 좋긴하다 맞지 눈이 좀 편하긴 하다 아니 눈이 피곤하다고? 난 피곤한데 안그래? 아니 너무 밝아져 그런가? 넌 그냥 화면이 커져서 눈 아파트 나는데 좋은점 있어 우리 아키 좋은점 프로부가 존나 잘 찍혀 아 진짜? 아 진짜로? 어 풀오브가 정말 잘 지켜 난 원래 잘 지켜 아니 이게 보면은 풀오브가 몇 마리 있는지 딱 보이잖아 풀오브가 귀여워져가지고 맞지 이경이 넌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로 서로 이해한거야? 어 이경이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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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때 왜서 상대 잘하는거 싫어냐? 아니 서로 뭘 했는거야 아니 그니까 FD를 할 줄 알잖아 오오오 와 저거 저거 12시에서 날라갔으면 김본주 개 털리고 진짜네 진짜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도 솔직히 생각 못하고 이 타이밍이 드랍쉽지 이 타이밍이 드랍쉽지 어 이 타이밍이 드랍쉽지 오지네 야 그럼 FD 위에 원스타 위에 뚝대기네 야 캠플로 아카데미 살결까지 다 보이는데 야 존나 이쁘다 아씨 저거 건물 야 근데 이거 방풀이냐? 오다마냐 갑자기 아니 그 옵저버 흙물거리가 났어 아 옵저버 하냐 아 뭐 방풀이야 미친새끼인가 진짜 맨 그 미친이 많아 아니 그리고 3명이 넥서스 뭐고 드랍쉽지 못 갔는데 아가리 좀 닥쳐 내가 가니까 아하 야 이거 이영어 아니냐? 왜이렇게 잘하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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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봐봐 형 와 이쁘다 아니 이쁜게 아니라 존나 싸우기 싫게 생겼다 이쁜데 아니 왜이렇게 두툰해? 아 그니까 하하 총반소세지 같이 생겼노 전나 살 쪼노 와 야 근데 이거 내가 빌린 계절에 니 아이디 생성 있으면 니 아이디 비번 알려줘오나나 아어 하하 와 이거 총반생명이 됐어 형님 이거 계절하나 아이디 생성은 하나만 되는건가? 아닌거 같애 아 여러개 만들 수 있나 아 어 어 어 근데 한정 몇개 딱 정해줘는듯이 굳인데 아.. 3개까지를 안 넣었고 오 그래 왜냐면 레더 그래야 더 재밌거든 맞아 다 이제 전적 안 좋으면 리세다니까 오 근데 진짜 미네랄이.. 오가 PC방에서는 그냥 아이디를 거기서 만들 수 있나 보네? 그런가 보다 미네랄이 진짜 이쁘다 뭐야 저거 그거 했나 보다 야 드랍식 그거 인종이 온다 보다 그거 있잖아 어? 균형동물 가만히 있는데?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줌인 줌마우 할 건 아닌데? 그게 뭐야? 마우스 땡기고 게임하면서 안되지 않아요? 오 안돼 지금 마우스 땡겼어 휠 눌러 컨트롤러 컨트롤러 잡혀야 돼? 컨트롤 잡혀야 돼? 아이트 잡혀야 돼 오 된 거 같아 아니네 아니 형 게임 질 거 같은데? 너 하다가? 어차피 질 거군지요? 아 꼭 저거 기능만 있는데 아 근데 지금까지 깔끔해 근데 깔끔할 수밖에 없어 테라니 아무것도 안 아프겠다 근데 이 와중에 테라 12시 먹었네 아니 잘하는데 근데 레이더가 기본적으로 근데 너 게임 오랜만에 한 거 맞냐? 왜 이렇게 깔끔하냐 생각보다 뭐야? 거기? 아 근데 내가 키워드 좋지? 내가 키워드 좋지? 내가 키워드 좋지? 내가 키워드 좋지 않냐? 그런 키워드 너무 쓰레기 쓰던데? 아니 프로보가 너무 귀엽다 어떻게 하냐? 아 나 진짜 쟤는 데 잘 지켜야겠다 어 나도 나 이제 안 털릴래 프로보 프로보 너무 귀여워 와 근데 난 진짜 대박인게 그게 너무 귀엽다 이제 스타일대 프로보 안 털리자고 하자마자 개 털린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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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털린다 와 디라곤 두 마리까지 죽었어 아니다 아니다 프로보 안 털려야겠다 아 나 존나 귀엽다 하자마자 개 떨리네 아 나 그게 너무 좋아 이제 스폰가 없어서 그냥 레저 자동맨치 하면서 하면 되잖아 재밌지 그래도 왜냐면 이때 동안 막 그게 아니면 할게 없었는데 그게 너무 고맙다 진짜 자동맨치 스타게이머들한테 그래도 다행이네 수명 드러나는 거 어 아니 근데 업그레이드 너무 귀여운데? 저 공업? 포스트 공업 이거? 아 맞네 표시 모양이? 아 씨 마나 같아 와 얘는 근데 그 표시모양이 클립 못할 정도 흔들리고 있는 거 싫냐? 하하하하하하 아니 좀 설명하면서 회의 푸신 새끼야 아니 아니 설명해줄게 테라 존나 잘해 하하하하하하 아니 얘 누구야 아니 아니 진짜 존나 잘해 하하하하 야 진로 봐봐 진로 개까리라는데 모여있는 거 봐봐 야 덕미나 야 덕미나 하하하하 못 보여주겠다 미안하다 어 테라인 잘한다 아니 근데 봉준아 이거 상위권 못 갈 거 같은데 너 너 야 너는 진짜 못 갈 거 같은데 나도 못 갈 거 같은데 나도 못 갈 거 같은데 오 아니 이거 나온다고? 나온다고? 아 이건 끝났으니까 봉준에게 왔어 왜냐 터레드를 안 박아 이제 박았어 야 우리 조금만 더 빨리 박았어 아 아니 나 존나 방황스럽다 야 자식잘하노 아머리 깨로 갔거든 아머리 깨로 갔는데 아머리 깨로 갔는데 아머리 밑에 지어져 있다 아 드라본 갇혔다 야 이거 너무 쉽게 막혔는데? 이러면서 전면 가야지 아니 진러셔 없어서 아니 진러셔 없어서 저기 다 빠져있잖아 그거네 겁먹이 있네 그냥 잘하는 척만 한다 단단하지 않네 진짜 깜짝 놀랐어 난 존나 간단한데 와 또 주인이 난데 나 야 근데 내가 마우스 괜찮지 않나? 아니 이 사람 뭐 마우스 8로 나갔어? 아니 마우스 좋은걸 왜 이렇게 강렬을 하는 거야? 키보드랑 마우스 괜찮지 아니 스트레칭 속은 끝내빨리 아니 뒤에 걸 쥐가 바리케이트를 만들어주네 아니 왜 이렇게 못해? 쥐가 근데 번냐? 아아 프로에요? 아하하하하하 진짜 딱 내가 원하는 답변 나왔다 진짜 내가 원하는 답변 나왔다 아하하하하하 와아 아 근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 재밌어 스타라 진짜로? 나도 안 해보고 싶어 어 스타라 진짜 재밌어 와아 하핳 주세요 저 키키키 나오고 아 그게 누구세요 이러는 거 아냐? 야 근데 이 게임은 잘 안 게임 배더는 자동매칭이라서 이 게임 잘 안 해소되니까 닌유다 검색어 추천 질차 부탁려 하하하하 컴퓨터를 승하자 하하하하 아 좀 나가나봐 아우씨 야 경민이가 일부러 이 공파 경민이 하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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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야 나 우리 형을 존나 좋아하잖아. 우리 형을 존나 좋아하잖아. 우리 형을 존나 좋아하잖아. 야 MMR이네. 일단 이거 한글로 바꿔, 한글로 바꿔. MMR 괜찮다. 대기실에서 바꾼다던데? 어, 여기서 바꾼다던데? 이게 또 온라인, 그 다음에 away, 부시 이렇게 할 수 있네. 이거 어떻게 하는데? 조인해서 하나? 형 근데 대기실에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형님들? 아, 이거를 부시로 해래. 그래야지, 기속만.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야, 그걸 떠나줘. 더 나가래, 더 나가래. 아, 여기서 딜리, 델리트. 아니 그럼 아이디를 지금. 아이디를 삭제하는 거잖아. U. 더 나가봐. 더 나가야지. 더 나가. 더, 더 나가봐. 형 이제 나가고, 집 가 이제. 집을 꺼져. 아, 여기 옵션, 여기 옵션.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여기서 안 봐. 안 되는데. 맞지? 왜 안 되지? 왜 안 돼요 형님들? 한국으로 보고 싶은데? 안 되나봐, 정식 버전 나오기 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해. 근데 일단 기준다니까 하자. 나 근데 뭐 우리 영어, 우리한테. 우리한테 스타가. 스타 그게 영어가 한글이잖아. 해외 계정이냐는데 형? 아, 일단 빨리 테라 한파 해봐. 이 형 빨리 지는 거 한 번 보고 있어. 잠시만 이거 랭크 한 번 가봐. 너 몇 등이야? 기다려. 야, 이거 나. 아, 이 레더 순위 나오는 거 개가. 야, 육순경 빼. 조일장 육순경 빼. 야, 일장이 형 따라잡아야 돼. 어? 일장이 형 따라잡아야 돼. 가자. 아니, 아니. 내가 할 줄 알 것 같아. 아, 리플 한 번 보자, 리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조일장.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그 다음에 리플레인. 마스트. 이렇게 하면 되잖아. 굿? 오케이. 아니 형님들 이거 줌아웃 한 번만 보게 형님들. 예. 와, 이거 이거 존나 간질한다 여기. 인정? 아, 빙고 채우네. 그래서? 와. 알트? 어, 아니 컨트롤 누르고. 어,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와. 잠시만 싸우는 감. 이렇게. 이렇게 된다. 어, 존나 깔끔하다 형님. 봐봐. 확대해가지고 탈 수 있고. 어. 줌아웃이. 여기까지 된다. 봐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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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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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봐봐. 여기 싸우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와. 미안해. 개워진다. 테란 가보자. 테란 보자. 테란 보자. 어, 나도 리마스터 계정 하나 다 빌려달라고 한번 그거 올려봐야겠다 방송국에.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해봐야봐. 사람이 욕만 할 건데? 왜? 아니 아니 그거 아니지. 랭크. 테란. 맵 하고 싶은 맵. 파이썬 해요? 파이썬 해봐 파이썬. 이상한 사람들 잡힐걸? 아아. 자 투원해. 아 쫄았어? 투원해. 투원해 투원해 투원해봐. 뭘 쫄아 내가 니한테 안쫄는 새끼야. 제가 진짜 개. 장윤철 만났으면 좋겠다. 38초. 장윤철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으흐흫. 빵내도 죽이네. 장윤철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이거 옵션 아까 해본다며 형. 아 한국어로? 응. 나가야지 완전히. 오케이 오케이. 형님들 추천이랑 지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예. 여기서 뭐 어떻게 못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 응? 야 원래 아까 전에 옵션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지금.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팬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자잘한 그게 존나 많대 형님들. 지금 버그가 진짜 많대. 아니 형 이거는 그냥 껐다 킨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껐다 껴. 그니까 지금 자잘한. 자잘한 그게 많대. 그래? 껐다 키면 될 수도 있잖아. 아 근데 스타 랭킹 시스템이 개꿀이다 진짜. 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어? 더. 어? 실시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 들어간 거야. 스타브리프터로 들어가야 돼. 뭐야 너 미친 새끼야? 이게 맞아. 무슨 말이야? 됐어? 이게 돼. 어 여기서 옵션. 똑같잖아 그럼 아까랑. 그렇지. 안 바뀌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해라 그냥 해라. 아 근데 배경이 ㅈㄴ 멋있다. 이거죠? 우리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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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대회 아니지. 이거 대회 이런 거 없죠 여기 근데.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 베타 서버이기 때문에. 블리자드에서 방송할 때. 팬 아이디 양도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답을 받았어. 아니 아니 이 아이디 말이야. 내 아이디. 이게 왜 대리야 미친 새끼지. 배탈하니까. 도라이 새끼인가 이거 완전. 그거 블리자드한테 얘기했잖아. 정식되면 맞겠지 도라이 새끼야. 그럼 상관없지. 블리자드에서 괜찮다고 했으면 문제 없지. 정식되면 맞겠지. 정식되면 이제 돈을 받고 가니까. 그냥 여기서 옵션 없나? 응? 여기서는 옵션 없나? 없네. 아 이제 여기 이런 거 생기겠다. 맵 세 개 밴하는 거라고? 아. 방금 전에 고르는 게 아니라 맵 세 개를 밴하는 거래. 아. 그러면 형 지금 투원 밴 했으니까. 근데 너랑 아까 투원 밴했는데. 투원 걸렸는데. 아니야 투원 고르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롤도 아니고 왜 밴을 해. 모르는 거지 당연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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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를 안 했대. 오! 옆에 체크를 하면 밴이 된대. 어 그냥 할게요. 비참해. 어 그러네. 어. 아 테텐의 좆밥 새끼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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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알았어. 이 형이 빨리 끝날 거 같아. 하하하하하하 아니 원래 프로게이머들은 이런 거 하면은. 정말 개간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대충대충해도 이기니까. 근데 이 형은 시발 질 거 같아. 하하하하하하 내 팔 걸어 끝낼게. 와 근데 SCV 불 나오는 거 존나. 그거다. 아니 근데 이거 귀엽다. 테난도. 테나 괜찮은데? 아니 이거 이게 마음에 든다. 옆에 약간 뭐. 약간 테나스럽게 한 거. 어 그러네. 아 이거? 양옆에 이거? 아 그리고 야 SCV 존나 잘생겼어 이 사람. 원래 이렇게 잘생겼냐? 아니 이게 초상화가 다 바뀌었대. 어. 원래 이렇게 잘생겼냐? 초상화. 초상화 싹 다 바뀌었어. 초상화 싹 다 바뀌었어. 형 지금 오리연에서 한 번 들어가봐. 못하겠지? 안 하신다. 네트워크 안 되지? 안 되네 안 바뀌었어. 와 이거 진짜 반딧불 같다 맞지? 아니 근데 눈 좀 아프다. 근데 진짜로 간도내령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대로인데. 아니 여러건데 그니까 딱 런처 켠 거 같아요. 런처 안 켰는데도 그러니까 일단 컴퓨터를 안 하면서 개조로 켰는데 어 난 딱 느끼줬어 근데? 에스피고 있다고 아니 필요가 없는데 아니 확실히 부조롭긴 하네 어 존나 부드러운데 아 근데 8백 한다고 하지 않았어? 8백 질 거 같아 여기 파이썬에서 8백 못한다 어 파이썬에서 8백 못한다 나는 좀 초반 전략 하라고 했는데 아니 초반 전략 하라고 했는데 막 40분 뒤에 방 땅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나는 그것보다 이 형이 지구 우리 핑계랄까 더 높은 거 같아 어 아니 그래놓고서 아니 SCV 저 반딧불 때문에 눈 아파서 못 하겠다고 그럴 거 같아 아 근데 약간 진짜 감도는 똑같은데 그래픽이 바뀐 거라서 그건 좀 이상하네 느낌이 이게 원래잖아 원래 아 원래 못 보겠다 이게 원래거든요 이게 바뀐 거고 우와 아 근데 테라는 한참 바뀌긴 하네 근데 반딧불만 보잖아 반딧불 근데 좀 너무 심하다 이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 맞지 반딧불은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한데 반딧불 진짜 여러분들 봤을 때는 이쁜데 지금 옆에서 지금 모니터로 보니까 진짜 눈 아프네요 아 눈 아프네요 야 영혼들 이거 어떻게 했냐 아 진짜 테라는 안에서 다행이다 여기서 APM 켤 수 있어 APM 켜 APM 키는 그 있을 텐데 단축키 있을 텐데 APM 키는 단축키 있을 텐데 APM 키는 단축키 있을 텐데 아 졸라니 아 졸라니 아니 쟤는 마린으로 아니 쟤는 마린으로 기념과 SCV 때린 거 밖에 막 쟤는 졸팟대 아니 형 게임에 들어가면 APM 할 수 있는데 지금 능력 있어? 아 여기 있어? 어 그럼 바꿔줘 게임으로 APM 아니 지금 레더 지금 F인데 둘 다 집중하는 거 실화냐? 아니 아다리가 아다리가 F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거 지금 F 전화 아니 얘가 아니 이거 F 써 있는데 어떻게 알아? 첫 신화 아니 뭐야 이거 지금? 아 요즘 투지타 보내준 거 아나 아니 이런 투지타가 있었네 신기해 해라 짓새끼야 이게 뭐지? 형 슬러시 AP만 형 슬러시 APM하면 돼 오오 딱두네 블리서드 엿가서 설정 들어가서 한글로 바꾸라고 뻑게가리더라 뭐라고? 나중에 나중에 배워 아니 니가 읽어봐줘 진입 올려서 나중에 올리면 돼 어? 아니 방금 별 버전도 뭐 나중에 하면 된다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이기라고 아니 질 거 같으면 뭘 빨리 집중해라고 왜 지나가냐 이거 블리자드 앱에서 한글로 바꾸면 된대 아 근데 실력 차이 진짜 많이 나겠다 맞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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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친데 이거 게임톱 있는데 좋는데 이거? 아니 SCV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니 근데 저거 동료야? 아 인질인가? 아직 사진인가 빼라 뭐지 저거 전우주인가? 왜 같이 왔는지 설마 저거 벌크삼으로 가서 드롭 판단을 내린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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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봉준이 너같은 도우들은 빨리 올리면서 합의권들끼리 게임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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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iveness 어떨까? took me eat 어 Steits 핵심도 못 칠정도의 나이 아 이거 여유가 없다 안되겠다 이거 핵 쓰자 핵 쓰자 안 알려줘? 젊은이 다뤘었는데 아니 근데 형 레이스 뽑아 놓고 베로겐 때리고 있어 아니 가서 할게 없잖아 아니 너 경곤이라 솔직히 아니야 테테 조 아니 아니 가서 할게 없잖아 깨가분도 깨고 요게 멀티맛이 암마당 동시에 박으면서 핵 쓰는 거야 아니 형 멀티맛 워크보자마자 뺐는데 할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럼 이것도 박아놨잖아 아니 좀 와 이 새끼 뭐 아냐 진짜 테테이블에서 진짜 존나 답답하네 진짜 오늘 미켰다 존나 못한다 이게 참나 씨 아니 레이스로 안 맞으면 가보고 핵 보여줘 시청자분들 핵 보고싶네 아니 그 야 엠백까지 이뤘서 당연히 터를 도배하지 가서 뭐하는데 배로 빨리 깨야지 와 존나 이해 못하겠네 나 봐봐 턴에서 이렇게 박아놨다 이 새끼들아 아니 두개 죽인 거 없앤다 하지 말고 뭐하냐고 아니 씨 존나 부분도 진짜 두개 터졌다 와 토스트 타입인데 두개 터졌다 아 쟤 개쓰라모 새끼가 하이소 언덕 있잖아 하이소 한마당 언덕 있잖아 온나 포스트 텐크들한 어 정면 정면 아 seuальный ㅋㅋㅋㅋㅋㅋ 아냐 형 리마스터되고 더 못해 준 거 같아 아냐 진짜로 뭐? 뭐? 정말 어지만 싫어한다 아저씨 아저씨 생각해놔 지라 어지만 지라 하지마해서 낙먹는다고 아 진짜 못하시는데 야 아니 핵 준비하라고 빨리 얘기해 핵 준비하라고 아니 시발 탱크가 독이 밖에 없는데 못하셨어 아니 딱 봐도 못하시잖아 아니 핵 사라고 아니 지금 핵하도 건다니까 아니 근데 이 형 탱탱을 왜 이렇게 못해? 야 성헌이 형이라 인마 내가 형태 형 이겼다 그럼 하지마라 형들이 뭐하되겠노 인마 아니 형 간시럽고 핵가라니까 지금 핵 가도 된다니까 아니 이러면 나가시잖아 빼고 핵가라고 아니 진짜로 이러면 나가신다고 아니 어떻게 핵가 아 시발 그냥 핵이나 쳐 맞아라 으흐흐흐흐흐흐흐 이게 시장은 창피하는 창피 아 근데 반짝이는 진짜 멋있는데 야 핵 진짜 멋있다 한번 가보자 집중해가 핵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이상해 안 나가금만 한대 근데 핵 보여드릴게요 이 형 근데 진짜 전파 봉준이라 했던 텐 아나에 했으면 솔직히 적겠다 아 지랄하지마라 아무것도 못하겄졌다 왜 나지? 나 올렸도 못하겠어 형 배틀도 여유 되겠어? 배틀 뽑을 수 있지 배틀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야마토 한번 보자 배틀 야마토도 한번 보자 아 근데 반짝이는 진짜 못생긴다 맞지? 아 누나프다 와 포즈가 너무 못생긴다 근데 보다보니까 적응 기회인데? 와 마이까지 받는 거 싫어해 저나? 야 스캔, 스캔 센틀이트 센틀이트 배틀 배틀 어 배틀 저것 저것? 저거 하나 부수고 해야겠네 이거 개발하고 부수고 터치 입고 해야겠네 아 조보 근데 뭐하는지 궁금하다 이거 보면 약간 멘탈 나갈 것 같은데? 뭔 멘탈 나가 전략의 1런인데? 아니 무슨 전략? 상대방 딱 봐도 상대방 멘탈 부수려고 하는 전력인데 형 아카 없지 않아? 뒤에 있어 가방 멘탈 ㅋㅋㅋㅋ 아니 이 형이 근데 해그차에 못속이 해 맞아 부디만 많이 맞아 ㅋㅋㅋㅋㅋ 그냥 자기가 하기에는 그냥 그리고 메딕 하나만 좀 뽑아줘 메딕 어떻게 된 생긴게 좋은 메딕 야 난 이놈도 많이 맞아맞아도 좀 미안해한 거 같아 그 감정을 안 입고 아니 근데 진짜 지는 거 아니냐? 어? 아 진짜로? 아니 이 형 왜 이렇게 자괴할 건 아니건데? 아니 형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아니 말을 해봐봐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스캔하나? 아니 고스트 초상화전 보자고 고스트 초상화전 보자고 오 야 드랍씨 왜 이렇게 예뻐? 어 드랍씨 왜 이렇게 예뻐? 메딕 보자 메딕 오 드랍씨 예쁘다 오 드랍씨 예쁘다 메딕씨 예쁘다 메딕이 약간 비싸네 오 섹시 김하철아 왜 이렇게 민 הז을기 많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내 여자친구 닮았다 어 이거 아니 아니 얘 말고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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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여자친구 닮았다 아 진짜로 아니 진짜 새걸 때 저렇게 생겼어 진짜로 아니 이 말 친구 왜 이렇게 안 봐? 아니 아니 진짜 쌩얼바나 이 친구가 항상 헤어지고 싶을걸? 아니 형 쏘러가 이제 아니 이제 빨리 배틀 뽑아 이 점 부수고 아니 형 클너킹 업했어? 근데 상대도 배틀 가고 있으면 느끼겠다 나도 배틀 한 번 뽑아서 초상화 봐봐야지 이렇게 하고 형 했어? 어? 어크레이드? 야 이거 드랍시 안 맞으려고 형 안 맞으려고 영추는 거 보소 배틀 뽑아 아니 이거 어크레이드 좀 야 아 진짜 씨바 뭐할게 스트레스도 양쪽에서 아 진짜 하고 아껴 하고 오 와 아니 원래 바른테란이었으면 벌써 다 했을텐데 맞지? 그래 아 씨야 아 씨 아 씨 아 진짜 방... 아 씨 이거 다 도망치고 있는데 그걸 안다고? 와 진짜 방금 나의 죽었다 잠깐 아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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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점이 안 보이는데 음... 아... 야 저... 젊나 멋있다 뭐야 왜 이렇게 리얼해? 와 저거 뭐야 멋있다 아аст다 개멋있다 와... 야 저거 이렇게 타... 보자 보자 아찔 하... 아... 공개우람 뭐야 하... 한 발 더 있는데 형 안 맞으리 쏘자 ㅎㅎㅎㅎㅎㅎ 아 진짜 보자 배틀 가고 있어?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 기다렸다 SC만 홈런가 그래! 기다렸뻔 했잖아 빨간 점이 안 보이던데 하나 더 있어 기다렸다 얘 배틀 뽑았어? 야마토 개발하고 야마토 개발하고 야마토 개발하고 야마토 개발하고 야마토 야마토 개발하고 매직포츠도 좋네 오 빨간 점 보이네 오 개멋있다 아니 저 장면만 그대로 가만히 있어 다른거 하지 말고 하나하나 똑같으니까 아니 이 장면만 딱 스킬 한번 빼려봐 이것만 보자고 컨트롤하지 말고 와아아아아아아 약간 이 핵 약간 효과는 이질감든다 시바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이질감든지 너한테 내 방 썼잖아 아니 이제 끝내 배틀야 배틀 야마토도 봐야된다 딱 맞춰서 해라 어? 알겠지? 아니 자기 방송 해주는거 아냐 너 뭐 집에 가 개새끼야 니 필요 없으니까 이 새끼가 누구 누구의 방송으로 이 새끼가 시방송이라 잘하는지 아니 앞에 사람 많은거 아냐? 기다려봐 배틀 가는데 같이 그쵸 아니 근데 배틀 이게 실화야? 아니 이거 근데 어 못하긴 한다 하하하하하하 아니씨 자원이 2000인데 팩이 두개해서 안되나네 아 아 그렇긴 하잖아 어허 와 배틀 뭐야 아 배틀은 정말 안했구나 아니 배틀 다 빠져가는데 아니 고장났는데? 어 아니 되게 막 교대 그 느낌이다 날씬해졌어 아니 배틀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피 사줘서 나왔는데? 어 그니까 저거 좀 약간 그거 같아요 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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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사님 하하하하하하 피사님 뭐 졌는데 이거? 아 저거 졌다 아니 안맞은 자원팍이 있잖아 아니 안 맞았던 자원팍이 있잖아 아 아 아 아니 아 시발 이게 영호나 요하님이었어 진짜 멋있었을 텐데 진짜 하나도 안 멋있어 방으로, 맞네? 아니 그냥 빈티카스는 끝났을 것 같은데? 응 베트리만 위에 탱크만 한단 개구대기 개구대기 니가고 가야겠네 맞아 죽겠다 아니 너 한 게임 해봐 아 시발 나 게임하는데 부족해 아니 형 야마토 쏘라니까 어?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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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하고 야마토 쏘면 돼 아 50이나 남았다고 아 165인데? 155 150 그래 150 남았자 아까 100이었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레더 못하는 사람도 진짜 많나 보다 많지 아니 너랑 기뉴다 형 하고 있는 건 모르겠어? 못하는 사람 많은 거 아니야? 벌써 2명이나 추가된다 진짜 잘하는 사람 이러면 진짜 잘 죽는 사람이다 아니 이 2명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못하는 건 맞는 거 아니야? 바이큐리 한 번 봐 어 바이큐리 개꿀 어 바이큐리 개꿀 아 아무래도 싫어해 아니 아무래도 싫어해 야마토 한 번 보자 야마토 한 번 보자 아 근데 탱크가 여러분들 너무 고대 유보이처럼 생겼어요 아 야마토 야마토 꽤 예쁜데 근데 좀 풍땡인데 야마토 한 발씩 쏴 봐 한 발씩 야마토 야마토 파이미어 이거이구이구 그래? 야 근데 야마토 쏘는 거 좀 빨라진 거 같지 않냐?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필터하면 좀 빨라진 거 같은데? 똑같은데? 아뇨 아뇨 좀 빨라진 거 같아. 빨라졌어. 아니 변하는 게 없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못생기냐 배트륨인데? 배트륨 다 빠져서 마음으로. 이거는 원래가 이쁘다. 원래 이게 이쁘네요 배트륨. 아니 근데 초상화 비교해봐.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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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리 초상화. 발키리 초상화. 발키리 초상화. 근데 발키리 초상화 비교해봐. 발키리 초상화. 구 버전이라. 일단 이게 신 버전이고요. 구 버전. 구 버전. 구 버전이 뭔가 고대 유물 게임 같아. 그치. 근데 이거 빨라진 거 같아. 봐봐. 장아도 클릭했어. 아예 괜찮네. 이거 좀 더 빠르다. 근데 이게 효과 때문에. 왜 이렇게 힘 때문에 나빠. 이거 지금 락다운 한 번 보이자. 아 진짜 미치스테이 계속 해야 되냐? 아 락다운만 보이자. 아니 신기하잖아 시청자분이. 아 시X 쇼미더머니 해야 돼. 아. 락다운 한 번 보이자 락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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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아. 이거 딱 핵만 보고 나가자. 어 보자 보자. 핵. 아니 핵. 가만히 있어. 와. 어 근데 약간 난 좀 의식 없는다. 멋있네. 꺼져 이제. 꺼지라. 락다운 걸어오자. 나가면 되지. 아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나갔다가는 패대했을 수도 있다. 아 이 초상화 같은 거 더 보고 싶다. 맞지? 어 신기하네. 다음은 한자리! 어 근데 이름이 되어 있다! 졸작작녀자 이렇게! 이런거 이름 설정은 어떻게? 이거 어떻게.. 레더 어떻게 하는거야? 조인 말고 여기..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 랭크한 다음에 여기서 니가.. 그거 할 수 있어. 밴 할 수 있어. 밴 할 수 있대. 어 체크. 세 개 밴. 어 그렇게. 세 개 밴을 할 수 있네. 어우 씨. 혼나 신기하네. 저렇게 맵을 세 개 밴 할 수 있대요. 이렇게까지 생겼네. 이거 저그. 야 부정으론 못 이기겠냐? 내가 자고 해볼게. 네가 포스 골랐잖아 이미. 아니 이거 지금. 한글은 철구 방송 하고 있는데. 영어가 났다. 아 진짜로? 아 영어 났는데. 오! 저보다. 상대가 저보다. 오! 상대가 저보다. 어 씨X 졌는데? 진짜 욕치면 욕이 처먹을 준비를 해. 야 진짜. 너 진짜 뒤졌다. 아 진짜 씨. 아 뭐해. 난 뭐 실화해 미친데. 아 나 차냐고 미친놈아. 네가 사람새끼야 미친새끼야? 나 창모새라서 그래. 아 너 이거 지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세 명에서 진짜 손을 담으는 아니다. 어? 이거 오늘 1등 찍어야 된다 이거. 어 1등 찍어. 어떻게 찍어. 아 나 미안한데 이 게임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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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끝나고. 아니 씨X 나는 잘 건데. 왜 내 계정으로 방송을 해. 계속 이걸로 해. 그게 아니라. 니 방송 계속 니가 해. 미친놈아. 나 잘 꼴하니까. 또라이새끼야. 나도 이거 하고 갈 거야. 그래. 못 자게 우리를. 니가 해. 난 오늘 원래 중개하고 꼴라 그랬어. 지갑 하나 나가지고 미친놈아. 근데 이것만 하고 일단은. 오직거로 킬게요. 야 상대 홍, 홍규라는데? 상대 홍규에요? 라우스피드 건들지마. 왜? 아니 이거. 이것만 하면. 아 아니야. 홍준이 싸우네. 너 운게이트 한다고? 응. 너 진짜 지지 마라. 아니 어차피 너 1패 할 거잖아. 왜 이렇게 깝쳐? 아 어차피 니가 1패 할 건데. 내가 1패 하는. 니가 1패 하는 뭐. 뭐. 니가 뭐 우승으로 1등 지는 거야? 어. 철구의 형네. 보성이 형네랑. 2대2 한판 할까? 하긴들. 리마스터로. 근데 경빈이가 자기 마우스 아니야. 그럼 진짜. 아니 보성이 형도 자기 마우스 아니야. 아 그래? 어. 근데 요새 경빈이 폼으로. 그러니까 경빈이. 경빈이 폼으로는 진짜 보성이 형 이길 수 있잖아. 아 물론이야. 보성이 형. 한번 갈까? 형님들. 내가 안 할까? 아니. 집에 못 가게 하네. 진기. 아 넌 좀 하다가 또라이 새끼야 니 학부새끼 먹으러. 어디 가는데. 오케이. 야 가자. 형님들 치킨 시키시고. 이거 끝나고. 이 경기에 치킨 먹으면서 봐야돼? 아 니 경기. 니 경기. 알다. 오케이 가보자. 혹시 스폰은. 스폰은. 제가 할게요. 없으니까. 경빈이가 대장이네. 오. 오. 저글링. 와 야 저글링 존나 뚱뚱해졌다. 무섭네. 와 이거 1퇴간 봐. 강아지가 됐는데. 와 이 경기. 이 경기. 이 경기. 이 경기. 야 넌 풀고 어색하지. 얘는 창구도 많이 있어. 아 왜. 아 왜. 아 왜. 방금. 프로보만 뺏으면 되는데. 질러까지 왜 다 같이 됐어. 아 저 당해갖고. 와 실드 깎이는게 보이네. 우리 핵 싸워봤어. 우리 아까 핵 싸워봤어. 멋있다고. 태경이 형 질러지 않고 많이 다른 것 같다. 왜. 가타스 미네이가 지금. 우리랑 여기에서 해놓고 있겠네. 으하하하하하하. 오 나는 왜 미네이랑 디엘 붙였는데. 세 마냥 다 뺏겠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핳. 으하하하하하핳. 어디다? 오 원래 이런나. 시발. 아 근데 이 형 왜. F.E.A.를 안 뺏어. 그니까 F1를 안 깨닫아서 존나 불편해 빼줄까 지금? 야야 저글린 오린다 캐논 줄 알아 야 다크 아깐 뽑아줄 수 있냐? 야 저 저글린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아니 포즈 옆으로? 피피 눌러봐라 피피 눌러봐라 F1을 빼달라고? 어 고고야? 야 이거 야 들어와야 된다 이거 들어와야 된다고 진짜 100% 나온 거 같아 철구가 2대2 하자고 오케이 가자 일단 이거 하고 갈게요 형님 이거 하고 아이디 좀 갈고 갈게요 오케이 2대2 팀백 합시다 오케이 3대3은 무리고 왜냐면 홍구 끼면 우리 아무도 못 이기거든요 그니까 밸런스 맞게 예 2대2로 갑시다 2대2로 왜 투토스 대 원테라 원적을 한게 아니 근데 디누 형이 할까 나 대신? 나 못하니까 형이 할래? 내가 한 글라스타를 맞게 왜? 내가 솔직히 연보소까지 이길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요새 연보소 한 거 봤어? 흐흫 너희들이 볼까? 투토스래 난 뒤에서 해산하는 걸로 디누 형이 할까? 아니야 봉종이가 할게 아 근데 투토스 하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탈퇴전 다 할 수 있잖아 아 그러네 내가 할게 형님 근데 투토스가 맞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야 어때 근데? 아 좋아 아 재밌어 아니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스카가 재밌어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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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너 왜 근데 에이 에이 거믄이 뿌개 아들이나 어 그러게 start 헤어지지잖아 저 위에 빈공간을 원래 저거 놔두는 verr которую 열정 feminine 나도 1대1 싸우고 싶은데 내 지내수면 1대1도 안 싸우고 왜 다수랑 싸우지? 아니 근데 이거 키보드가 좀 작아 그냥 계속 P를 넣는데 O가가 아니 더 넓게가 오 커세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때는 진짜 모든 게임 랭크 게임 중에서 스타가 이제 제일 빡셀걸요? 랭크 올리기 진짜로 형님들 제일 어려울걸요? 아잇 로리지라고 하는데 상가 제일 어려울걸 랭크 게임 야 키보드가 근데 왜 이렇게 죽을래 아 근데 스타 이제 컨테이트도 재밌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왜 땡이야? 이거 어떻게 봤을냐 이거 어떻게 봤을냐? 좋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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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약간 아니 이거랑 크게 비슷하지 않아? 아니 F5로 봐봐 원래 이거야 원래 아니 이때 저렇게 보면 더 큰 데 있더라 원래 이거인데 사이즈는 안 바뀌었겠죠? 이니 사이즈, 좀 더 투스페이저 뭐 질러 키가 2m가 된다더니 그런가? 야 근데 너 상대 탱크 받냐? 너는 근데 아무것도 썼지 않아 너 진짜 왜 너는 썼지 않아 야 야 야 다크하칸 한번 뽑아줘 다크하칸 야 다크초사가 더 멋있다 어 진짜네 턱이 왜 이렇게 되잖아 라바경이 야 다크하칸 뽑아줘 마에레그 마에레그 저리 그걸 잘하는데 오 시드러 밟았나 오앗다리 개 징그럽다 타다 토마우트 야야 다크 뭐하는 데 이러고 뮤탈 뜨실 거 같은데 어 이러고 뮤탈 뜨실 것 같은데 잠시만 접수를 고고고고 고래 고래 고 야 닭카카 뽑았나 고래야 오 뭐야 하체될 때 완료될 때 보자 오 뭐야 똑같다 셔틀 셔틀 오 똑같다 아 근데 좀 더 초사화가 정말 이쁘네 오 그런데 초사화가 좀 더 약간 입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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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지는거 아니냐 아 일단 이거 바꿔 가랍탑 어 바꿔 니껄로 켜 키고 니가 찾아가서 하자 어 오오 나이스 형들 일단은 일초리방 할게 일초리방 붕쥬 니껄로 일초리방 좀 갈게요 일초리방 할게 형님들 일초리방 어디가면 스테리어 안보이나 강해라 강해 어? 강해 아 니껄로 하자 그냥 아니 형 그러고 자로 갈거잖아 아니 아니 나 안자로 갈거야 뒤에서 업 좀 갈거야 그래 그냥 해 이걸로 해 그냥 어 이걸로 해 어차피 만명이잖아 상관없어 아니 그냥 비누 달걸로 하고 이거하고 나 씻어 갈거야 그래 이걸로 해 그냥 씻어 얘기해 빨리 아프리카로 이거 해줘 이거 이거 안된다 이거 근데 알트에프 포함되면 되잖아 알트에프 아니 알트에프 엔터 알트 엔터 누르면 되잖아 어 이 상황에서 니가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 미친놈 좋아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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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하는거 봐서 진짜 내가 나중에 이 매니스 할게 하하 나 한대 철구 형님도? 어 한대 한대? 한단일자 형님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이게 좀 바뀌니까 약간 사양이 좀 들어가나봐요 원래 어우 공주 녀석아 2D 스타크래프트는 그냥 하시는거 원래 아시겠지만 진짜 그냥 중을에서도 돌아갔어요 2m 사양 어그러야? 중을에서도 아 꺼져야될지 뭐야 아 꺼져야될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일단 이거 해야 되니까 예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한대 이거 한대 이거 한대 이거 한대 여긴데 어 준비 안 할거 같은데? 아 아니 지금 게임하지마 그러면 왜 게임 들어가고 형이 한게 그래 풍 떴잖아 지금 갑자기 그러게 갑자기 풍 떴잖아 갑자기 풍 떴잖아 ㅋㅋㅋㅋㅋㅋ 너가 저거로 한 번에 저거로 할래 아 내가 저거로 할까? 아 뭔 저거로 해 형 저거 할래? 근데 나 오늘 밤샘 할건데? 그니까 니 계정 켜서 하라 그래 그럼 니 계정 켜서 해 그래 경민이 집에 간다잖아 아 니 갈거야 집에? 응 만哭 아 inação 막 아 맥 또 여기